감사합니다. 사마이럴TV의 서재입니다. 보시기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는 후에 1,000원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 리뷰할 책은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이구요. 벌써 116번째네요. 환율천재가 된 홍대리 윤채연 김원자 지음입니다. 다산라이프에서 나왔구요. 이게 초판은 2021년에 나왔고 품절됐다가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. 환율천재가 된 홍대리 가격은 13,000원. 가격도 저렴하네요. 좋은 책 출간해 주신 다산라이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평소 환율에 관심이 많았구요. 전에 행시공부하던 시절 환율이 정말 이해가 안갔었는데요. 관련 문제 풀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. 나중에 환율을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다고 해서 읽어야지 하다가 품절이라서 아쉽다가 얼마전에 재출간돼서 바로 구입했습니다. 차분하게 읽고 이해드뷰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.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이하 텍스트 참고 바랍니다.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. от 5번 5번 4번 5번